자, 오늘은 건강식, 건강한 식생활이 뭐냐? 건강식 얘기를 한다면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음식이 무슨 병에 좋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없이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는데 그거는 모르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병이 낫는 걸로 껑뚱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음식에는 그 음식 특유의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당하게 섭취만 하면 기본 여건은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여러분, 당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산소 중요해요, 안 해요? 당분 없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물 중요합니다.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산소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산소가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산소가 많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과산소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내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섭취되면 그것이 오히려 몸에 해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필요한 양만 섭취해야 돼요. 좋은 거다, 몸에 좋은 거다라고 해서 많이 섭취하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기에 제가 의과대학을 댕길 때만 해도 좋은 거는 많이 섭취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참 의학이 무식했을 때 얘기입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비타민C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방에 비타민C 알약을 사러 댕기고 그랬어요. 왜 요새는 안 사 먹어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죽염이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다 그런 건 여러분, 유행 따라서 지나갑니다. 비타민C가 왜 잠잠해져 버렸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뭐예요? 비타민C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C도 너무 많이 주니까 밤에도 쉽게 걸린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레비에 나온다고 믿지 마세요. 테레비에 나오는 건 뭐 요즘은 갑자기 뭐예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 현미를 먹으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치즈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여튼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TV에서는 그냥 뭐 좀 안다 그러면 출연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아무런 의학적인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믿고 따라 하다가는 여러분이 손해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나쁘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가게를 안 차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건강식품 가게를 차리면 돈도 좀 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게 몸에 좋은 게 정말 여러분이 사서 집에서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먹어서 몸에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비타민C까지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니까 그때부터 비타민C는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C가 뭐 할 수도? 네, 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인데 2001년이네요. 아, 참 오래 전에. 그렇죠? 그 2000년도까지만 해도 비타민C가 난리를 쳤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서는 비타민C는 끝났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환자들이 자기의 오줌을 마시고 낫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여러분, 낫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누가 낫다고 하더라. 낫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죠. 개똥쑥 먹고 낫은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배운 것을 잠깐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게 유전자죠.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를 받아서?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잘 작동하고 있어요? 생명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 생기는 여기서 온다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다. 그런데 이 생기를 막으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 꽂아버려. 그래서 병이 생긴다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기를 막는 건 뭐예요? 뭐가 막아요, 생기를 막는 거? 큰일 났네요. 생기를 막는 것은 생기의 반대가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누가 나를 속였다, 거짓이다, 그렇죠? 너무 악하다, 억울하다, 밉다, 사랑의 반대 아니에요. 그 사랑의 반대를 내 마음에 넣어줘서 생기를 막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악령이라 그랬잖아요. 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래서 병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성욱 씨 같은 분은 천번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아직도. 모르면서 자기는 들었으니까 뭐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차곡차곡 듣고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져도 어떻게 대답이 척척 나올 때 유전자가 팍팍 켜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 아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몰라요. 그래서 성령, 진선미,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는데 악령이 들어와서 막았다. 그럼 유전자 꺼졌다. 그래서 암세포를 뭐예요? 못 죽이게 됐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악령이 들어와서 나의 내면적 환경을 뭐예요? 악화시킨 거야. 그러니 유전자가 악화된 악령으로 악화된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꺼졌다.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쫙, 여러분, 딱 하면 벌써 이게 딱 알아야지.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상 나에게 병을 일으킨 존재는 뭐예요? 악령이야. 그렇죠? 잡신이야. 즉 조건적 사람이야. 그렇죠? 즉 죄야. 즉 스트레스야. 다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만 제거하면 병나요?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병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자.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내 내면을 사랑으로 채우자. 좋은 뜻으로 채우자. 동생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후보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 이 악령이 들어와서 이 생명을 막고 병을 일으켰어. 그러면 이 악령은 병을 일으킨 악령은 이 사람이 뭐를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 일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됐다면 자기는 어떻게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와서 뉴스타트를 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생각이 동해.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는 믿을 만하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급해져요? 이 악령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악령은 또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오줌을 먹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똥쑥을 먹어봐라. 차가버섯을 먹어봐라. 그거예요. 왜? 이 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뉴스타트 가려면 돈도 좀 드는데 시간도 한 열흘 이상 필요하고 아, 오줌이 훨씬 쉽네. 오줌이야 뭐 내 오줌이니까. 공짜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오줌 먹으면 낫는구나. 여러분, 오줌을 마시면 병 나을 수 있습니까? 병 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오줌을 마셔도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좀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도 해보지 않고 나대? 그래? 그럼 나도 마셔봐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판단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줌 먹으면 낫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오줌을 마셔. 마시면 마시면 이 악령이 어떻게 하게? 이 악령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줌을 마시게 하고 나서 이 악령이 어떻게 하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잠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와서 유전자 켜줍니다. 그래서 병이 나요. 그러면 이 병이 나은 사람은 뭐 때문에 낫다고 생각합니까? 오줌 때문에 낫다고. 그래서 속는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오줌을 먹어서는 병이 낫게 되어 있지를 뭐예요? 아늠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무당이 굿을 해도 병 나요? 안 나요?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무당이 후우 잡신 귀신을 쫓아낸다고 후우 하고 칼을 휘두르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굿이란 것은 귀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아,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면 병을 낫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을 알지 뭐예요?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잠시 나가줍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 나갔다, 나가준다는 말이 있어요. 나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 봄, 다시 돌아와 봄, 아직도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가서 나머지 다른 몇 귀신을, 일곱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니 나중형편이 뭐라고? 처음형편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오줌을 먹으면 병 절대로 낫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오줌은 노폐물입니다. 그렇죠? 노폐물이 본래 어디에 녹아있던 것이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까? 피 속에 녹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녹아있던 노폐물을 어디서 걸러서?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낳은 거예요. 그거를 마신다고 병이 낳을 리가 없죠. 정말 오줌을 마시고 병 나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오줌이 그렇게 좋다면 여기 그냥 잡아 맺벌이면 되겠네. 오줌 안 넣으면 맨날 건강하겠네. 오줌 안 넣으면 무슨 병 걸려요? 뇌독증 걸립니다. 소변의 노폐물이 독이야. 그게 독이 쌓이면 죽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 소변을 못 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혈액 투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인공콩팥으로 소변을 피의 노폐물 걸러내줘야 안 죽어요. 그런 오줌을 마시고 병 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소변 속에 좋은 물질이 있어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물질이 본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피 아닙니까? 그러면 왜 피 속에 있을 때 낫지? 왜 한 번 나왔다가...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맹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 어떤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간에서 식이요법, 뭐 먹으면 무슨 병이나 무슨 병이나 무슨 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심 끄세요. 아시겠죠?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기본, 기본요금. 유스타트라는 기본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악령들은 다 이렇게 뭐를 잘 쳐요? 고스톱을 잘 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쳐요? 짜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오, 오줌 마셨더니 병 낫네. 그러면 원인은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양념은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병 재발하게 안 하게? 재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먹고 낫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런 믿음은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믿음이야? 악령, 거짓의 영이 우리의 내 팔을 믿도록 변화시켜가지고 그 거짓을 믿고 믿으면 나를 병 걸리게 했던 이 악령이 뭐예요? 어허, 속았구나. 내가 잠시 나가주지. 그러면 병이 일시적으로 낫는 현상이 이 사회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먹고 낫다, 나는 뭐 먹고 낫다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데 속지 뭐예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좋고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것들 중에 물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도 있고 바람물질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몸 내부, 우리 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분 배웠잖아요. 완전히 활성산소, 그렇죠? 활성산소 때문에 병이 납니다. 자, 보세요. 활성산소 생각나세요? 제가 그림을 한 두 번 보여드렸는데도 자,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되요? 어디서 생산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아시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가 일어나서 뭐가 생산되고?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뭐가 생산된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이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키고 이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시켜서 이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세포가 죽으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나타난다고? 노화현상이. 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면 각종 암을 비롯해서 많은 병들이 생긴다. 그런데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산화작용.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기 위하여 이런 항산화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SOD라는 것이 항산화물질입니다. 이것을 간에서 생산해서 산화를 못 시키도록 그래서 유전자도 보호하고 미터콘드리아도 보호하고 세포막도 보호해서 잘 노화되지 않도록 또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물질이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 이 SOD 이 물질을 산화방지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병이 더 잘 생겨. 그렇죠? 왜? 이게 생산이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좌회전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켜줘서 전화, 뭐예요? 위복이 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이 산화방지물질 SOD가 간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게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린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게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진 사람이에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큰일 났네요. 이렇게 된 사람이죠. 강의를 그렇게 듣고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즉, 쉬운 말로 하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가 막히면 이 SOD를 생산해내주면 이 노란색 SOD를 생산해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SOD가 생산이 안 되고 활성산 전부 일로 가서 유전자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 최고겠소?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 최고로 좋아요. 이 SOD를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물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항산화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이 항산화물질인 SOD를 간세포에서 충분히 생산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 이 활성산소가 가장 질병을 일으키는 데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담배의 연기 속에 폐암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라는 게 많아요. 한 27가지 이상이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폐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 안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폐암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안 피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게 되어있지는 뭐예요? 안타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다 담배를 하루에 세각씩 피우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폐암에 걸렸어. 그러나 한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렸어. 그건 왜 그래요? 꽃같이 담배 피우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하루에 세각 내가 피우고도 95세까지 잘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요? 담배를 피우면 분명히 여기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흡입이 되면 폐로 들어가면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나 암세포를 만들지라도 내 T세포가 활발하게 유전자를 잘 켜져서 그 생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준다면 나는 폐암세포가 생길지라도 폐암환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환자가 되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T세포에서 생산되는, T세포가 생산하는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담배를 하루에 세각씩 피우고 그래도 폐암환자가 안 되느냐 하면 첫째, T세포가 뭐예요? 그 면역력을 지배하는 T세포의 유전자가 활발하게 뭐예요? 잘 켜지면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지는 사람은 암에 뭐예요? 안 걸릴 거야? 아무 환자가 안 돼. 그래서 첫째는 생기의 문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담배만 푸어 물었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구이 너무 쎄키 잡히기만 잡자 봐라. 나쁜놈 내 돈을 떼먹고 쟤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야. 너무 쎄키 이런 사람은 담배 연기에서 들어오는 바람물질도 흡수해서 폐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폐암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뭐도 꺼버리는 거예요? 이 SOD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SOD가 생산이 뭐예요? 안 돼.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지 못하고 다 어디요? 일로 와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바람물질 플러스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합작해서 이 유전자를 공격할 때 암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마저도 이 SOD 유전자를 끈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유전자도 꺼버리니까 면역력도 약화되고 산화방지, 항산화물질 SOD도 생산이 뭐예요?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폐암 환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담배 연기에다가 뭐 꺼든 활성산소까지 합세하면 그제서야 맘에 폐암 환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하루에 세각씩 담배를 피워도 한 사람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 그 자식 생각나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참 그 자식 좋은 놈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거야 그러면 SOD 유전자도 켜질 것이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땡길 것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활성산소는 가지 뭐예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나빠서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재수 나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일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쉬는 시간이 와서 담배 한 대 피워 물을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을 좀 뭐예요? 좋은 뜻 마음속에 좋은 뜻을 품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시간만 났다 하면 그 자식이 말이야 나를 속인 게 아닐까? 나한테 사기친 게 아닐까? 이런 사람이 결국 환자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재수 타령하는데 재수 없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정말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뇌파, 생체 전자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뜻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에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활성산소 우리 건강을 해치고 암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는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해주는 항산화물질을 많이 생산해서 결국은 암을 예방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예방책이 된 것이다 그러면 왜 비타민C가 그렇게 인기가 있고 아직도 비타민C가 여러분 최고의 건강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최고의 산화방지물질, 항산화물질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수백 가지의 항산화물질들이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깔려 있어야 돼요 비타민C가 깔려주지 않으면 다른 항산화물질들 독자적으로는 별로 혈액을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은 첫째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그이하다, 특별하다, 비싸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 댕긴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야 사랑한다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좋은 것일수록 더 흔하게 해놔야지 구하기 쉽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더 흔하게 해놨다는 증거를 제가 대해볼게요 수많은 항산화물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산화물질 중에 가장 우수한 항산화물질이 비타민C다 그런데 다른 항산화물질은 어떤 물질들이냐? 이렇게 보면 항산화물질들은 동물성 음식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성 음식 속에 항산화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물질을 흡수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계란 노란자 위에 베타카로테인이 있다 그러면 베타카로테인은 식물성이에요 그것은 이러한 당근이나 이런 주황색깔을 내는 고구마나 호박이나 이런 것을 어미 암탈기 먹어가지고 노란자 위에 저장해 놓은 겁니다 동물성 음식 자체 속에는 이런 항산화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산화물질이라는 것이 거의 다 식물성 음식의 색소입니다 옥수수 색깔 이것도 지아산진이라는 그런 색소입니다 카로테인, 알파 또는 베타카로테인 이런 색소예요 토마토, 빨간색, 피만, 빨간 피만, 딸기, 수박 이게 빨간 색소가 라이코피인이라는 이런 항산화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초록색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물질이에요 군청색, 블루베리 색깔, 자두, 체리 이런 색깔을 안토사이오닌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색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이 색소에 든 이런 항산화물질이 폭자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는 힘들고 분명히 그 기초가 뭐를 깔아줘야 된다고? 비타민C가 있을 때 아주 효력이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류의 각종 식물성 항산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하고 세포막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비타민C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할수록 더 흔해 빠져야 되겠죠? 비타민C가 많은 게 뭐예요? 사과, 귤 여러분 말씀하셔서 다 맞아요 맞는데도 틀렸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비타민C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염소한테도 중요하고 토끼한테도 중요하고 다람쥐들한테도 중요하고 그러면 사과하고 귤에 비타민C가 많다면 걔네들은 사과하고 귤하고 언제 먹어? 그래서 사과하고 귤 속에 비타민C가 많아요 그러나 비타민C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 설악산이 전부 뭐 덩어리게? 비타민C는 나무뿌리에도 있고 솔립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꽃잎 사기에도 있고 비타민C가 없는 식물성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누구든지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어? 안 놨어?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은 비타민C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물성 음식 여기 있는 모든 식물성 음식 옥수수에도 비타민C가 충분히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비타민C는 공통 분모예요 하시겠죠? 공통 분모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비타민C는 어디서든지 식물성만 있으면 섭취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 왜? 비타민C가 우리 건강유지에 항산화 물질로서 건강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일수록 흔하게, 싸게,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구하기 쉽도록 아주 흔하게 해두었다 그것이 사랑이지 여러분, 큰 비싼 것 여러분, 산삼 백년 건 산삼 한 뿌리에 5천만 원 그러면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만 산삼 매기네 그래서 창조주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배려해 두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흔하다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세벨리따 천지 빼까리다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라게 해놨다 허발라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면 귀한 것, 비싼 것을 사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림을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비타민C가 그렇게 좋다면 비타민C는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많아서 비타민C는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절대로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느니 뭐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느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방제가 보여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미국의 펜실바니아 UP라고 합니다. 유니버시트 펜실바니아 아이비일리그, 하바드니, 예이린이 다 같은 계열에 있는 인류, 최인류죠. 펜실바니아 암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C가 있는 리핏 하이드로프 옥사이 분해해서 세포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물질 즉 유전자의 독소가 되는 물질을 게노톡신이라고 부릅니다. 게노톡신을 더 과잉하게 많이 만들어내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moderation in all things 모든 것을 적당히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지 말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사망률이 미국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거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무슨 암이에요? 위암, 간암 그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폐암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폐암을 어떻게 예방해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쫙 하다가 어떤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폐암 환자들을 피를 뽑고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구요.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폐암 환자의 피 속에는 이 베타카로테인 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해요? 피 속에 치수가 낮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발표되자 그게 사실인가 하고 세계 각국에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폐암 환자들은 확실히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냐고 하면 아하 폐암에 이 베타카로테인의 수치가 떨어지면 폐암에 잘 걸리겠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되죠. 왜냐하면 베타카로테인이 항산화제니까 베타카로테인이 충분해야만 유전자 변질을 산화작용으로 인한 활성산소로 인한 유전자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어떻게 장려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각 큰 제약회사, 세계에서 큰 제약회사들이 베타카로테인을 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캡슐이나 알약 같은 거를. 그래서 그것이 온 세계에 유행을 했어요. 폐암 예방에 예방에 좋다. 그래서 베타카로테인이 날개도치지 팔려나가는데 제약회사에서 생각할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베타카로테인은 식품 보조제로서 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있는 거지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다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미국 식약처 FDA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을 예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인가를 해달라. 약품으로 인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네, 비싸져요. 가격이 한 5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돈 좀 벌자는 얘기지. 그리고 폐암 예방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많이 할수록 폐암이 예방된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아직도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그 직접적인 증거는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근을 먹는다. 호박을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그러면 그 베타카로테인만 먹는 것이 아니지 않냐. 호박 속에 있는 다른 좋은 것도 들어오고 고구마 속에 있는 다른 좋은 것도 들어오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암이 예방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증명을 해라. 너희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서 주고 그거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폐암 발생률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하! 베타카로테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확실히 폐암을 예방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게 밝혀진다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뭐예요? 좋았어! 그래서 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기를 실험 대상군을 만명으로 잡아라. 그래서 만명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담배를 피우지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이쪽도 뭐예요? 어쩌면 담배를 피우지만 베타카로테인을 주지 뭐예요? 말라.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우리가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지 밀가루 알약을 먹는지 모르도록 해라. 아시겠죠? 이제 심리적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통계를 해서 제출해달라. 아, 그거를 연구를 이제 시작했어요. 제약회사에서. 이게 만명을 상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엑스레이 찍어야죠. 피검사 해야죠. 그렇죠? 또 알약 줘야죠. 이거 뭐 비용이 많이 들까 안 들까? 이런 걸 소위 연구개발비라고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막 엄청 들어가는 거야.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막 들어가는데 한 6년 동안 하니까 제약회사에 무슨 생각이든. 이거 10년 했다가는 인가를 받아봐야 뭐예요? 이때까지 든 돈도 빼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부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6년 동안 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연구개발비가 너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내도 보도로 허락해 달라. 정부에서 오케이 확실하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1년, 2년, 6년 이거는 실험기간이고 이거는 사망률입니다. 토탈 모탈리티 5% 사망률 10% 15% 사망률 여기 초록색 선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입니다. 또 보라색 점선은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입니다. 베타카로테인은 안 먹었어요. 누가 많이 죽었어요?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폐암 발생률이 더 높고 더 많이 죽었어요. 아주 경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의사신문에서 결국 뭐라고요? Avoid. Avoid은 뭐예요? 피하라. 뭐를 피하라? Adding. Adding은 뭐예요? 첨가하는 거.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 알약 첨가. 그러니까 음식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첨가하는 것을 뭐예요? 피하라. 오히려 뭐예요? 폐암 발생률이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단순한 생각에 오빠 베타카로테인! 이러지만 하나님은 베타카로테인, 이것이 베타카로테인만 들어가면 안 되게 되는 거야. 그 베타카로테인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 합세해서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베타카로테인만 달랑 들어가서는 그건 뭔가가 오히려 균형을... 뭐예요? 이 항산화제들의, 수많은 항산화제들의 균형을 깬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냐. 그래서 실험실에서 질혈을 가지고 막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지 강한지를 이렇게 피를 뽑아서 보니까 아, 아연 성분!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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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라고 그러죠, 징크! 징크, 아연 성분이 높은 지들이 면역력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아연, 알약을 막 생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징크 한 병 갖고 오면 한국에서 인기였어. 왜 안 먹어요, 요새?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연, 알약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 아연, 알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연, 알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 생겼냐면 빈혈이 생기는데 뭐 부족증이야? 그 빈혈이 생기는데 이게 옛날에 보지 못하던 빈혈이야. 이런 빈혈은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빈혈이 생긴 원인이 뭘까? 하고 보니까 구리, 구리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구리 부족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중에 검사를 연구해 봅니다. 아연 때문에 구리 흡수량이 뭐예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연 전분을 끊으니까 그 빈혈이 삭나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편적으로 부디 아주 구하기 힘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좋다는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해서 적당히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유익한 그런 식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피검사를 해서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되죠? 안 되죠? 말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이 기린들이 이 기린들은 본래 뭐 먹는 기린들이에요? 나무 잎사귀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린들이 어떤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막 씹어 먹어요. 그게 웬일이냐 해서 마취를 시켜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의 피 속에는 인 파스페이트라고 합니다. 인이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냐면 지중해 건너편에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오는 공기 오염 때문에 아프리카에 산성비가 내립니다.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성분을 녹여서 자꾸 흘러보내니까 기린이 먹는 나뭇잎사귀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서 그러면 기린이 칼슘이 뭔지 인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전혀 옛날에는 땡기지 않던 칼슘과 인성분이 많은 뼈를 보면 땡긴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아기 잘 키우게 무식한 시골 아줌마가 아기 잘 키우게 소아과 의사는 책대로 키우려고 그러다가 애 망가뜨려요. 무식하지만 시골 엄마는 애가 뭐가 필요한 줄을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누가 주는 그런 걸 지혜라 그래요. 이것도 기린이 이걸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지혜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 뇌 속에서 생산되는 NPY,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물질이 그 유전자가 켜져서 NPY가 생산이 되면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지면 자꾸 옥수수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왜 나는지 몰라. 그것이 다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면 얘들이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런 것을 소위 본능이라고 하는데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런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원숭이가 먹고 있는 이 잎사귀를 먹험바라고 합니다. 먹험바 슈럭. 그런데 이 원숭이가 원숭이들이 본래 과일, 잎사귀,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지만 이거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좀채로 안 먹다가 그저 두세 달에 한 번씩 묶는대요. 그런데 이것만 먹고 나면 얘들이 산 밑에 있는 원주민들 마을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부 쓰레기를 찾으러 간대요. 그래서 찾으면 이거 숯을 먹어 이렇게 절대로 숯 안 먹는 원숭이가 이것만 먹으면 숯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명히 저 잎사귀 안에는 어떤 독소가 있겠다. 그래서 저걸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이 속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몰라서 모른데 여기 이 잎사귀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땡겨서 하나님이 매기고 난 뒤에는 뭐예요? 독소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즉시 뭐가 땡기게 해줘? 숯이 땡기게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뭐예요? 아니에요. 지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는 어떤 영적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우리 여러분 여기 와서 식사를 해보시면 맛이 괜찮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주 아줌마가 와 계셔서 음식에 광주 맛이 나요. 전라도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특히 광주 음식이. 그런데 주방 직원들도 정말 여기 와 계신 분들의 병이 빨리 뭐예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랑의 마음 어떤 뭐예요? 사명감 어떤 뭐예요? 내가 뉴스타트 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뭐예요? 어떤 의미부여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지혜롭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이 아주 사랑하는 사이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남편이 LA에서 살다가 남편이 멕시코로 출장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물을 더러움으로 마셔가지고 아주 그냥 설사병을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사만 하다가 LA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원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강원도에서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으면 흰쌀밥 구경을 뭐예요?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먹는 게 뭐예요? 강냉이 감자만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는 강냉이 감자는 지겹다. 그래서 마누라보고 절대 상에 올리지 말아. 보기도 싫다. 감자 옥수수로 안 먹었으니까 설사하다가 조금만 빠져나가니까 부족해져요. 이제 마그레신이 부족해지면 자꾸 근육에 쥐가 나고 아주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사무실에 갔다가 퇴근할 때 운전을 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 옥수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옥수수 안 먹기로 했는데 왜 먹고 싶지? 갑자기 그래서 마누라한테 옥수수를 해달라는 말을 못해. 왜? 한 번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남아 이런 충청금 그런 걸 개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존심을 지킨다고 옥수수가 땡기는데도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딱 그런데 하나님은 옥수수를 먹이려고 이 기린처럼 이 원숭이처럼 땡기게 해주는데도 남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도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한테 갈게? 마누라한테 가서 마누라보고 옥수수 좀 마누라보고 슈퍼에 가고 싶은 생각을 줘서 슈퍼에 탁하니까 옥수수가 그러나 세일이야. 그런데 이 부인이 이상하게 옥수수를 뭐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 없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샀어. 그러면서 사고 나서 기분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옥수수를 쪄어놓으면 꼭 먹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 이상해. 그런데 이제 남편은 오늘은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옥수수를 좀 쪄달라고 내일 주문 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남아 이런 중견금이고 뭐가 없다. 자존심을 죽이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 집에 탁 오니까 뭐예요? 옥수수 향기가 여보 당신 내가 옥수수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그때 부인 몰라. 뜬금없이 슈퍼에 가고 싶고 들어가던 옥수수가 보이는데 오늘 꼭 당신이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이신 전신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만약 이 아내가 이혼할까 안 할까 그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슈퍼 가라 그래도 가스간 살까 안 가고 뭐라 그러게요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사랑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타고 사랑을 타고 하나님이 이 원숭이도 사랑하시고 기린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 을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 필요한 것을 먹게 하세요. 바로 이 차원이 뉴스타트의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초월하는 그러니까 유전자의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지식 차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에서는 초인간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 이런 놀라운 유전자 차원에서의 더 높은 차원에서의 치유의 길을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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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